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태희러 김성은이에요 네 이제 방송하는 시간 기준으로 어제 소식이 났어요 2021년 1월 27일 한국시각으로 2021년 메이저리그 명예의전당이 새롭게 합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걸로 결정이 났어요 아무도 없어 0명이야 득표율 75% 넘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말 그대로 진짜 오랜만에 있는 일이에요 간혹 몇 년 가다가 이런 일이 한 번씩 나와요 몇 년 가다가 이런 일이 한 번씩 나오는데 뭐 이제 그 기자들이 투표를 하는데 그 투표하는 사람들이 내 기준에는 이거는 아니지 해가지고 어 이 사람은 아니다 싶어서 안 뽑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내가 뽑기 싫은 사람이 후보 있으면 뽑고 싶은 다른 후보들도 왠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성적이 비교가 되거든 어쨌든 영향을 받아서 투표율 자체가 낮아질 수가 있대요 그 전체적인 후보들의 다른 득표율이 낮아질 수가 있기때문에 어쨌든 그와 관련해서는 음 이제 조금 이따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거에요 당연히 ppd는 준비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메이저리그 명예전당 이야기 사실 찾아보니깐요 내가 예전에 명예전당 관련된 컨텐츠를 하기는 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한번 좀 깔끔하게 그 리뉴얼을 해서 이 리뉴얼된 걸로 한번 올려보도록 할 거에요 자 메이저리그 명예전당 홀오 페임 이라고도 부르는데 메이저리그 야구 역사에 남은 인물들을 기르기 위해서 만든 공간인데 대체로 일반적으로 당연히 야구계의 역사적인 한 획을 그은 선수나 감독들이 들어가는 편이죠 뭐 예를 들자면 뭐 최초의 5인이라든지 음 뭐 싸이영은 한 번에 못 들어가요 놀랍게도 511승의 싸이영이 한 번에 못 들어가 하긴 뭐 최초의 600세이브 투수인 트레버 호프먼더 한 번에 못 들어갔는데 그리고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선수나 감독들을 들어갈 수 있고 아니면 선수가 아니었더라도 뭐 이제 야구 행정적으로 기여한 인물 그 메이저리그 커미셔너 있죠 그 지금 메이저리그 커미셔너가 롭 맘프레드인데 그 전직이었던 버드셀릭도 들어갔어요 심지어 버드셀릭은 그 미러키 브루어스 구단주 출신이어가지고 또 등번호도 있어요 버드셀릭의 등번호 1번이 영국 10번이야 아마 거기 선수 출신이었나봐 음 그리고 이 야구 행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전설의 해설자라든지 음 뭐 몇 년 전까지 5세에서 활약했던 그 빈 스컬리씨 있죠 음 뭐 그런 사람들 등등 경기 진행된 여러 직업을 통해서 야구 발전에 기여했던 이들도 여기에 포함이 돼요 음 여기에 포함되고 이제 이 명예전당이 있는 곳이 쿠퍼스타운 미국 뉴욕주에 있는 시골 동네에요 옛날에는 켄터키주였는데 행정구역 조정으로 인해서 뉴욕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그 옛날에 지금은 이제 그 여기 잠깐 참고로 그 지금은 아닌 걸로 밝혀졌지만 야구를 발명했다고 알려진 장소가 있어요 음 그리고 1936년에 뭐 지들이 설정하기를 야구 탄생 100주년 기념으로 세워졌어 어 자기네들이 계속 그 떡밥을 믿은 거야 음 이거를 왜 굳이 이 역사를 얘기하는 이유가 약간 이게 야구의 역사하고 살짝 연관이 돼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따올 거에요 그 야구의 역사하고 관련된 콘텐츠는 내가 나중에 다시 리뉴얼을 할 거에요 사실 예전에 한나님하고도 내가 방송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콘텐츠를 그거는 내가 다시 한번 또 리뉴얼을 할 생각이 있어요 자 그래서 당시 1936년에 만들었던 시대적 배경이 세계 경제 대공황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쿠퍼스타운을 조성을 하기 위해 일자리를 만들어 왜냐면 만들라면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공사하는데 인력이 들어가잖아 그래서 일자리를 만드는 거야 그리고 이제 관광객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취지로 네 이거를 만들게 되죠 이 쿠퍼스타운을 만들어가지고 그 그래서 나름 그 아마 쿠퍼스타운 그 명예전당에 그 들어가는 거는요 그 전시관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전시관에 들어가는 것 자체는 그게 될 거야 아마 그거는 돈 내고 들어갈 거예요 뭐 입장료 받겠다는 거지 아니면 이제 근처 이제 그 명예전당 그 박물관을 구경하는 게 시간이 은근히 오래 걸린대요 그러니까 그 은근히 오래 걸리는 시간을 이용을 해가지고 음 이제 은근히 오래 걸리는 그 시간을 이용을 해서 이게 뭐 그런 거지 그 은근히 그 오래 걸리는 시간을 이용해서 이제 뭐냐 그 그 주변에 뭐 음식점들 뭐 이런 뭐 기타 그 지역의 수익을 늘릴 수 있는 거지 뭐 어쨌든 그게 목적이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초창기에 미국이 그렇게 믿고 싶었던 야구 역사 장교 후보생이었던 에브나 더블데이 장군이 1839년에 당시에는 켄터키주였던 쿠퍼스타운에서 당시 이 쿠퍼스타운에 사관학교에 분교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동기들하고 체육활동하면서 원래 군인들 체육활동 하잖아요 그 체육활동 하는 과정에서 뭔가 야구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공으로 놀이를 하고 싶어서 야구 규칙을 청와를 했다 하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요 메이저리그가 영국 크리켓하고 그 연관성을 좀 부정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 주장을 믿고 그래서 이제 그 쿠퍼스타운에 명예의 전당을 만들게 되지 자 근데 이제 지금은 그 영국의 크리켓 그리고 뭐 뭐냐 기타 뭐 우리나라의 자치기 응 우리나라 자치기 이렇게 그 때리는 거 하여간 뭐 그런 게 여러가지 다 있죠 그런 것들을 연관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사실 이 현대야구에 대한 규칙은 거의 메이저리그에서 나온 거기는 해요 그렇게 이제 만든 거야 근데 이제 메이저리그 특별회원회가 결국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정리 좀 어느 정도 역사가 정리가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나중에 다시 자세하게 다뤄볼 거예요 응 그래서 그 2010년에 당시 커미셔너였던 버드셀릭은 나는 여러 역사학자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눴는데 더블데이의 미국기 연설을 믿는다 라고 말에 남긴 적이 있어요 다만 가장 이 베이스볼과 관련된 가장 오래된 기록은 1700년에 썼다는 그 영국의 메이드스톤 성공의 영국 메이드스톤에 있는 성공의 교회의 목사로 있던 토마스 웰슨이 일기에서 어 베이스볼을 했었다 라는 내용의 글이 있어요 1700년에 했대 이게 공기가 된 거야 그래서 결론은요 그냥 오래전부터 전해져왔던 그 여러가지 스포츠의 영향을 받은 게 베이스볼이고 현대의 베이스볼에 관련된 이 규칙은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정립이 됐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로 프로야구가 전파가 되면서 그 이 프로야구에 대해서 약간 그런 개념이 그 정립이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나중에 다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뉴욕주에 있는 쿠퍼스타운을 가는 방법 자 미국 뉴욕주가요 굉장히 넓어요 행정구역이 그 미국 뉴욕주라는 그 지역이 이제 동북 쪽에 메사추세스주도 있지만 이 뉴욕주가 사실 제일 남쪽에 있는 동네가 뉴욕시예요 뉴욕시티가 뉴욕주의 남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 뉴욕주가 저기 캐나다하고 국경도시인 버팔로까지 있어요 그럼 버팔로 알죠 그 토론토 블루제이스 트리플 A팀 경기장 있는데 음 그 버팔로까지 그 연결이 된 데가 미국의 뉴욕주예요 그러니까 이 쿠퍼스타운이라는 도시도 일단 미국의 동북부 지역이라는 거는 알겠는데 뉴욕시에서 차를 타고 4시간 가야 돼요 차 갖고 4시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이 사실 철도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비해선 철도가 안 좋아 우리나라 철도가 굉장히 좋은 거야 음 그래서 그 차로 4시간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어디 이제 대중교통 이런 걸 이용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자동차를 렌트해서 가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뉴욕시에서 쿠퍼스타운으로 가는 길 자체는 그 약간 시골길이래요 그래서 그런 시골 주변 이런 거를 되게 구경하는 맛도 있어 근데 이제 그런 게 있다 여러분들 그 혹시 청주 가본 사람들 알겠지만요 청주 그 중심지에서 청주 도심에서 그 경부고속도로 청주나들목까지 그 가로수길이 있는 거 알죠 그 가로수길이 원래는 그 편도 2차로 2줄로 왕복 4차로였어 근데 이제 그 도로가 확장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확장될 때 이 가로수들을 뽑을 수가 없으니까 가로수들을 그냥 놔두고 그 가로수 바깥으로 도로를 더 깔아가지고 확장을 했잖아 뭐 그거 조금 뭐 좀 애매하게 되긴 했는데 근데 그게 도로를 넓힐 방법이 그거밖에 없는 걸 어떻게 어쨌든 어쨌든 뭐 그런 뭐 시골길 자체를 구경하는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지방의 국도길이 요즘 다 이제 다 왕복 4차로 해서 6차로 정도로 차들이 달리기 좋게 닦이니까 약간 그 그냥 시골 경치를 구경하는 맛은 솔직히 없어요 막 최소 시속 시속 80km 이상으로 달리는데 그 육차로 왕복 육차로 정도 놓였으면 보통 국도는 자동차 전용 이에요 자동차 자동차 저용도는 시속 90km 으로 받는데 시골길 구경할 그게 있겠냐고 그런데 이 시골길을 구경을 하는 사실 사실 그러기 딱 좋은게 국도 중에서는 편도 2차로 편도 1차로 왕복 2차로 짜리 좁은 좁은 도로 있죠 진짜 시골길 그런 정도 길은 가야 좀 천천히 운전을 하면서 시골을 운전한 시골길 운전한 맛이 있거든 물론 우리나라에서 일반국도들은 거의 지금 다 웬만하면 확장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뭐 국지도 뭐 그런 데까지 가야지 있을까 말까 뭐 그런 길이 되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 뉴욕시에서 그 계속 웬만하면 차를 빌려서 가는게 좋은데 그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뉴욕에 내린 다음에 바로 쿠퍼스타운만 갔다 오고 그냥 그 그 이제 그냥 그러니까 공항에서 쿠퍼스타운부터 먼저 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또 물먹었대요 음 왜 물먹었는지는 굳이 말 안해도 알죠 음 자 자 어쨌든 그래서 존 에프 케디 국제공항이나 아니면 그 라과디아 공항 뭐 이 공항들이 이제 미국 뉴욕주에 롱 아 롱 아일랜드라는 그 약간 섬 섬인가 어쨌든 뭐 그런 데 있어 음 그래서 애초에 그 공항에서 그 공항이 있는 지역을 빠져나가려면요 무조건 그 톨게이트가 있어요 요금소가 있어요 그거랑 똑같애 우리나라에서 인천공항에서 그 인천공항에서 다른 지역으로 나가려면 어느 곳으로 가든 돈을 한 번은 내야 돼요 그 인천공항고속도로 그 타고 갈 때 저기 그 청라 입구에서 거기 뭐냐 신공항요금소 있죠 음 거기 신공항요금소 하나 있고 그리고 인천대교에서 음 인천 인천대교에서 돈 한 번 또 내야 돼 그러니까 둘 중 하나예요 영종대교 건너가도 신공항요금소에서 돈 내야 되고요 그 그 다음에 이 신공항요금소에서 돈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인천대교 타고 갈 때도 인천대교 요금소에서 돈 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돈 내야 돼 아 근데 좀 몇 년 더 기다리면요 그 이제 영종도에서 청라 사이로 다리가 놓일 거예요 그 세 번째 그 다리가 놓이는데 영종도를 향해서 이번엔 청라 쪽으로 놓여요 청라 남쪽으로 음 청라 남쪽에 놓이는데 그 봉호대로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봉호대로를 통해서 그 경인고속도로 시발점인 서인천 나들목으로 지하차도를 통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지상으로 나가서 그 봉호대로 쭉 직진을 해가지고 화곡동으로 갈 수도 있어요 가양대기도 어떻게 그렇게 갈 수도 있는데 뭐 거기는 일반 도로로 운영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왠지 돈은 낼 것 같아 어쨌든 어쨌든 그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종도에서 다른 지역으로 갈 때 그 인천공항 나갈 때 톨게이트 무조건 통과해야 되지 존엘프케이디공항 이런 뉴욕주에 있는 그 공항에서 통과를 할 때도 무조건 돈 내고 가야 돼요 그래서 그 미국 그 이제 그 공항에서도 차를 빌릴 수 있는데 그 차를 렌트할 때 그 톨게이트 통과할 때 요금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기계가 달려 있는지를 확인하고 없으면 그것도 같이 빌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하이패스 같은 거 그런 거 있어야지 갈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가면 돼 근데 그 일단은 쿠퍼스타운에 가면 볼 게 진짜 많대요 볼 게 진짜 많아서 그 아예 아침부터 저녁까지 날 잡고 구경할 계획을 세우는 게 좋다 그래 대충 훑어도 반나절이래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전날 미리 도착해서 하룻밤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먹고 들어가 아침 먹고 들어가서 그 여기 손목에 입장 도장 찍으면 나가서 밥 먹고 다시 제 입장할 수 있거든요 밥 먹는 건 나가서 먹어야 되니까 나갔다가 제 입장할 수 있는데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밥 먹으러 나갔다가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쭉 둘러보다가 배고프면 잠깐 도장 찍은 거 보여주고 그 뭐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돼요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시 들어온 다음 그 다음에 또 오후에 쭉 구경한 다음에 나와가지고 그냥 그 이제 쿠퍼스타원 주변에 또 맛집들 이런데 구경을 하면서 또 밥 먹고 저녁에 다른 지역 이동을 하거나 뭐 다음날 다른 지역 이동을 하거나 그러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쿠퍼스타원에는요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미국에서 그 야구를 처음으로 개발을 했다고 주장을 했던 그 더블 데이의 이름을 따가지고 더블 데이 빌드에서 5월에 자선경기가 열린대요 열린대요 이거 그 은퇴한 선수들이 보통 자선경기를 하는데 그 이거 그 구경하는 이벤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7월에 명예의전당 헌액행사가 열리거든요 행사 자체는 공짜로 구경할 수 있기 때문에 팬들이 많이 온대요 근데 이게 여기를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7월에 올 때는 숙박예약은 필수로 하고 와야 된대 안 그러면 오기 구경하기 힘들대 자 그럼 이제 명예의전당 후보 자격 조건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원래는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막 현역도 뽑았대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규칙이 확립돼가지고 이제 은퇴하고 얼마가 지나야 된다 뭐 이런 규정들이 다 정해져 있죠 그래서 대상은 기본적으로 메이저리그 선수였던 사람 메이저리그 감독이었던 사람 그리고 구단의 관계자였던 사람 구단주도 되고 단장도 되고 뭐 뭐 다 돼 고치도 되고 그리고 심판이었던 사람 뭐 아니면 이제 초창기에 인종차별 때문에 메이저리그에 못 오고 디그로리그에서 뛰었었던 흑인 선수들 그리고 기타 뭐 장례 해설 경기장 장례 해설이라든지 야구 해설위원이라든지 뭐 뭐 에이전트였다든지 기타 각종 직업 등을 통해서 야구에 기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명예의전당에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선수들은요 최소 10년 이상 메이저리그에서 뛰어야 되고 은퇴 이후에 유예 시간이 있어요 유예 시간 5년이 지나야 돼요 예를 들어서 2015년에 마지막으로 은퇴해서 메이저리그 경기에 더 이상 안 나왔을 경우 그때부터 따져요 메이저리그 경기에 더 이상 나오지 않았을 때부터 따져요 그래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의 유예 카운트를 계산한 뒤 2021년 첫 투표를 참가해요 당연히 투표는 그 2020년 11월에 시작돼가지고 2021년 1월에 결과 발표가 되죠 근데 이 후보에 들어가기 위한 예비심사가 있어요 근데 이 예비심사로는요 그 전미야구협회 소속기자 6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최소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예비심사를 통과할 수 있어요 박찬호씨가 2016년 투표를 이 예비후보에 들어갔는데 2명이 추천을 못받아가지고 정식후보로는 못 들어갔다 그래요 근데 아마 솔직히 정식후보로 들어갔다고 해도 입성까지 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기에는 커리어 기록이 그렇게 뭐 팍 뭐가 많거나 그러진 않았거든 그 다음에 이 5년의 유예기간을 면제받은 사람이 선수로는 딱 2명이 있어요 첫 번째는 루게릭 루게릭은 당시에 이제 그 뭐냐 이제 더 이상 근육이 점점 마비돼서 회복될 수 없는 그 루게릭병으로 결국 은퇴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되게 그런 충격적인 은퇴였죠 그래서 이제 시안부 인생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약간 그런 여러가지 그런 예우 차원에서 무투표로 아예 그냥 유예기간도 없고 그냥 아예 투표도 안하고 그냥 그 은퇴를 발표한 그 직후 시점에 바로 무투표 입성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로베르토 클레베테는 오프시즌에 구호활동하러 가던 중에 니카라가로 가던 도중에 비행기 사고로 죽어가지고 그 그때 유예기간이 면제가 됐어 약간 특별히 선수로서 자선활동을 하다 죽었기 때문에 그런 약간 인격적인 면에서 점수를 받아가지고 유예기간을 유예기간을 건너뛰어 줬고 근데 이 클레베테 같은 경우는 흑인 선수여서 그런건지 모르겠는데 투표는 했어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90 몇 퍼센트 찍고 그냥 한 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감독이나 뭐 구단 관계자 등등 이런 사람들은 베테랑위원회에서 투표를 하기 때문에 유예기간은 없어요 자 자 그럼 이제 예비승사를 그렇게 통과를 해요 예비승사를 통과를 하면 이제 그 천미야구 기자 BBWA 여기 등록된 기자들이 투표를 해요 근데 여기에 모든 기자들이 다 투표를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고요 여기에 등록된 기자들이 등록기준 10년 이상의 취재경력이 있어야 돼요 그 옛날에는 은퇴하고도 죽을 때까지 그 투표권을 갖고 있었는데요 2015년 투표부터 규정이 개정이 돼가지고 기자에서 은퇴한 이후 10년이 지나면 투표권을 상실하게 돼요 자 그래서 선거인단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한 100명 정도가 좀 줄었다 보면 돼 예전에 비해서 왜냐면 은퇴한 사람들이 이제 점점 물러나니까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나이가 많은 보수적인 편의 성향의 기자들이 많이 제외가 되면서 요즘에 세이버매트리션 관점들이 많이 반영이 돼서 뭐 뭐 이제 몇백 홈런 몇백 몇백 승 뭐 이런거 그 꼭 넘기지 못하더라도 세이버매트릭스를 W, A, R 이런 성적 지표가 굉장히 훌륭했던 선수들이 요즘은 들어가는 경향이 잦아요 음 자 그러면 이 기자들은요 그 직전에 11월 말에 기명으로 투표한 용지를 그 기자의 이름 자기 써놓고 서명을 해요 서명을 하고 최대 10명까지 찍을 수 있어요 그 체크로 찍을 수 있어 그래서 기자가 그 이제 명예전당 그 심사위원의 그쪽으로 발송을 해요 그 우편을 발송을 해요 근데 그 그래서 투표에서 보낸 다음에 다음에 1월에 공개 그래서 최대 10명까지 선택할 수 있는데 1월에요 이제 투표 결과가 발표될 때 각 기자들이 누구한테 투표했는지를 찾아볼 수 있어요 다 공개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요 각 기자들이 어 예를 들어서 김승훈이라는 기자는 어 이런 관점들을 중요시하는구나 이런 게 원래 평소에 그 기자활동을 통해서 그 뭐냐 그 원고들을 통해서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이 관점들이 달라서 누구를 선택했는지에 대한 관심이 커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SNS가 생기면서 SNS에다가 투표용지를 보내기 전에 그 촬영 일단 그 자기가 누구한테 투표했는지를 이렇게 사진을 딱 찍어 그 폰으로 사진을 찍었다가 그 나중에 보내고 나서 나는 이제 보냈다 하면서 이제 그 약간 그 전체 투표 인원들 중에서 일부 비율의 인원들이 공개가 돼요 공개가 되는데 먼저 공개돼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최종 그 득표율 이런 게 공개가 되는데 어차피 기자별로 누구와 누구를 누구를 찍어던지 공개될 거기 때문에 그 올려도 된대요 응 그래서 나중에 기자들이 이제 명예의 전당 투표 시즌만 되면요 나는 누구에게 투표했다 하면서 인증샷을 올려요 근데 이제 킹건익이라는 기자가 2014년에 그 2014년에 그 투표를 했을 때 아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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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를 안 주고 진짜 백지 투표로 보낸 거야 그리고 그거를 인증샷을 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인증샷 남기는 그 트윗에 했던 말이 나는 양문 시대에 뛴 선수 모두를 거부한다 그래서 논란이 됐는데 사실 그때 아마 2014년에 이때의 후보들 중에 그레그메덕스가 있었거든요 네 그레그메덕스 만장일치 못 받았어요 그 뭐냐 작년에 작년 투표에서 데릭지터가 입성을 했는데 지터가 그 만장일치를 실패를 해요 만장일치를 한 명이 모자라서 실패해요 한 표가 모자라서 그러니 뭐 어쩌겠어 자 그래서 0명을 선택한 인증샷으로 논란이 된 기자도 있었다 그래서 사실 투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선수의 기록과 능력이 있겠지만 그 이외에 소속 구단에 대한 공언도 그리고 여기까지가 보통 경기 경기와 관련된 기록들이고 그 다음에 경기 외적인 요소도 이 가이드라인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정직함이라든지 스포츠 맨십이라든지 인성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이 포함이 되니까 사실 기자들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 선수들도 나중에 투표에서 진짜 개피봐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제프 켄트가 있죠 제프 켄트가 언론 기자들하고 사이가 진짜 안 좋기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제프 켄트 지금도 죽쓰고 있잖아 그렇고 그럼 이제 선수로서 입성할 수 있는 조건 투표에서 득표율이 75%를 넘어야 돼요 75% 이상이 되어야 그 이 되어야 헌액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헌액 조건은 득표율 75% 이상이고 후보 자격 그러니까 헌액이 못 되더라도 10년 동안 후보 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요 최대 득표율 5% 이상 75% 미만을 유지를 해야 다음에도 투표를 그 참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비심사를 통과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득표율을 일정 득표율만 갖고 있으면 다음에 바로 투표로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후보 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어요 득표율 5% 미만이거나 기타 말할 수 없는 모종의 이유들 이 있으면 후보 자격을 상실하게 돼요 근데 이제 2014년까지는 후보 자격을 15년까지 유지할 수 있었어요 다만 2015년부터 후보 자격 유지가 10년으로 줄었기 때문에 원래는 15년이었는데 근데 이제 예외로 2014년 때 10번째 10수째가 됐었던 후보들은요 2015년에 11년 차로 다시 투표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2015년에 이미 11년차 12년차 13년차 뭐 이랬던 사람들은 이전 규정대로 15년 자격을 유지를 했어요 이 예외 자격에 해당됐던 사람이 세 명 돈 매팅니 알런 트래머 리 스미스 이 세 사람이 있죠 돈 매팅니가 선수는 양킷을 추시냐고 다저스하고 말리스 감독을 했죠 이제 매팅니 같은 경우가 명예의 전당은 못 간 이유가 있어요 매팅니는 커리어 그 기간 동안 그 양키스가 하필이면 매팅니가 커리어를 뛰는 동안 월드 챔피언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우승을 많이 했던 양키스가요 매팅니가 뛰는 기간 동안 우승한 적이 없어 그래서 사실 탈락했어요 15주까지 갔는데 떨어졌어요 그리고 트래머라고 스미스도 15주까지 갔는데 떨어졌는데 나중에 베테랑위원회가 구제를 해주긴 했어요 그 리 스미스는요 현재 메이저리그 세이브 역대 3위에요 한 400 몇십 세이브인가 했나 근데 이걸 했는데 2006년에 트래버 호프먼이 기록을 깼어요 이 리 스미스의 기록을 깨면서 어쨌든 지금은 콩라인이 됐죠 어쨌든 베테랑위원회에서 구제를 받아서 명예의 전당에 가기는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베테랑위원회 감독 심판 구단 관계자 기자 해설자 등등 기타 직업으로 에이전트 포함이죠 기타 직업으로 야구에 기여를 했던 사람들은 기자들이 투표를 하는게 아니고 여기서 심사를 해요 베테랑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선수들 중에서도 10년창까지 5% 이상 75% 미만으로 그 투표를 통한 입성에 실패했을 경우 이쪽으로 이관돼서 베테랑위원회의 심판을 결정을 기다려요 그리고 이제 선수들의 경우요 베테랑위원회를 통해서 들어갔던 선수들은 대체로 좀 저평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대체로 그 좀 약간 저평가 경향이 있어서 사실은 그래서 좀 우대를 많이 못 받아요 약간 그거야 그 옛날에 그 약간 이제 옛날에 과거제도하고 음서제도가 있었을 때 음서 혜택을 받아서 들어간 사람들보다 과거에 합격한 사람들을 더 우대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런거랑 똑같아요 자 명예전당 헌액식은 1월 말에 투표 결과가 공개되고 7월 말에 헌액식을 하는데 당연히 코퍼스타운 현장에서 개최를 하고요 그래서 원래는 7월에 해야 되는데 2020년 7월에는 이 명예전당 헌액식이 열리지 못했어요 그 헌액식이 열리지 못했는데 당시에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코로나19 때문에 당시 미국 사회가 이런 각종 행사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다 대책이 안 썼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러다 보니 이제 이 명예전당 헌액식을 진행을 못한 거야 그래서 이때 코퍼스타운의 결정 2021년 7월로 연기 그냥 2021년 헌액자들하고 한 번에 퉁쳐서 하자 했는데 문제는 2021년에 신규 헌액자가 안 나왔죠 아까 얘기한 대로 빵명이죠 하지만 2020년에 헌액식이 연기됐기 때문에 2021년에 헌액행사는 예정대로 열릴 거예요 그래서 헌액식을 준비하는 동안 영예전당 입성한 사람은 뭐하냐면요 동판에 들어갈 소속팀을 고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버드셀릭 같은 경우는 메이저리그의 전직 커미셔너로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여기 팀으로는 안 들어갔을 거야 근데 이제 셀릭의 경우는 미러키 브루어스의 구단주였던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미러키 브루어스에서 등번호 1번이 버드셀릭의 번호로 영구결관이 돼 있어요 그리고 보통은 보통은 그 이제 실물을 담당하는 관계자들이 선수하고 연락을 하면서 저기 뭐 김성훈씨 어느 팀 고르실래요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이 팀이랑 이 팀에서 뛰었으니까 이 팀에서 그 커리어가 많으니까 뭐 이런 팀 이런 팀이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추천을 하는 거야 뭐 이제 예를 들자면 그 양희지 선수 같은 경우가 그 양희지 선수 같은 경우가 이제 두산베어스랑 엔시다이노스가 그 두 팀이 주 커리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희지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 두산베어스냐 엔시다이노스냐 이런 걸 선택할 수 있고 최영우 선수 같은 경우도 삼성라이온즈랑 기아타이거즈 두 팀을 다 뛰었기 때문에 그 두 팀 중에 한 팀을 선택할 수 있다 보통 가고 싶은 팀으로 가요 그래서 이제 랜디 선수 같은 경우도 커리어는 시애틀 메리너스에서 시작을 했고 그 FA 때 휴스턴 에스트로스로 잠깐 트레이드되기 전까지 메리너스에서 꽤 긴 시간을 뛰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애리조나 디벡스에서 전성기를 맞으랬죠 거기서 꽤 몇 년 쪘지 그랬는데 이제 랜디 존슨은 애리조나 디벡스를 선택했죠 킹그리피 주니어 같은 경우는 시애틀 메리너스 랑 실시레티 레즈 레즈에서도 꽤 뛰었어요 왜냐면 자기의 고향이거든 거기서 이제 그 뛰었기 때문에 선택을 하라고 하는데 그 이게 무엇이냐 그 뭐냐 그 킹그리피 주니어는 시애틀 메리너스 를 선택을 하죠 그런 식이예요 선수 본인의 의견을 웬만하면 존중해준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 그 그레그 메덕스가요 그레그 메덕스가 이 중립 팀을 골랐어요 그레그 메덕스가 중립을 고른 경우가 이제 사실 그런 이유가 있어 나는 그 내 고향인 시카고 컵스와 그러니까 내가 데뷔했을 때부터 뛰었던 시카고 컵스와 그리고 전성기를 맞이했었던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모두 소중한 시간이었다 만년에 이제 다저스랑 파드리스에서도 잠깐 뛰긴 했죠 그랬기 때문에 이 매덕스 같은 경우는 그 뭐냐 팀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토니 라루사 감독 같은 경우는 사실 감독 자격으로 들어갔는데 그 이번에 그 은퇴 번복했죠 응 이번에 은퇴 번복하고 또 그 감독으로 뽑혔죠 응 이번에 그 감독으로 뽑혔는데 그 라루사가요 라루사도 그 오클랜드 애틀랜틱스 그리고 세인트루이스 카드너스 뭐 그런 자기가 이제 감독을 뛰었었던 팀들을 다 모두 소중하다 해서 차마 어느 한 팀을 고를 수 없다 해서 라루사도 팀을 고르지 않았어요 뭐 그런 경우야 음 그리고 이제 보통 그 선수가 주로 뛰었던 팀이 주최를 하는 그런 기념 행사들이 열리는데 음 그러면 이제 그거지 그 명예의 전당 이제 헌액식 때 동판에 새겨진 소속팀 그러면 이제 그 헌액식 때 그 팀의 모자를 쓰고 들어가거든요 음 그 팀의 모자를 쓰고 들어가는데 그 그러면 이제 이제 그 명예의 전당 들어가기로 그 결정된 그 팀이 주최하는 각종 기념 행사들 이런거 그도 하러 가요 막 이제 시즌 중에 할 때는 가서 시구도 하고 그래 음 어쨌든 그렇고 이제 선수가 그 선택할 팀은 뭐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자체 명예의 전당에 넣거나 영구결번을 지적을 하거나 뭐 그러거든요 음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명예의 전당 헌액이 확정된 이후에 영구결번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래서 그런 경우지 그 그래서 대립지터 같은 경우는 명예의 전당 들어가기 전에 이미 영구결번이 됐어요 그렇고 단 예외는 있어 영구결번이더라도 그 당사자가 구단의 관계자나 지도자로 돌아올 경우는 자기의 번호를 쓸 수 있어요 그거는 예외야 그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헌액식이 열리는 그 주말이 헌허페임 위켄드라고 해가지고 헌액식 전으로 3일에서 4일 정도 그 헌액 선수들이 참가하는 행사들이 있어요 뭐 팬사인회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헌액식 자체는 무료로 볼 수 있고 그래서 헌액식에서는요 헌액 선수들한테 동판을 수여하면서 그 동판에 대한 감사연설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전시용 동판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동판을 전시를 하게 되죠 근데 이 동판에 기록된 내용들이 그 선수의 본명 활동 이름 활약했던 팀들 그리고 활약했던 기간 등등이 기록되고요 선수의 커리어를 요약한 내용이 기록이 돼요 그리고 이 글자들은 모두 대문자로 써요 자 그래서 어떤 글들이 써졌는지는 베이스볼홀.org에서 직접 들어가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근데요 메이저리그 명예의전당에서 입성 관련된 이제 여러가지 이야기들로는요 성적이 매우 뛰어나도 경기 외적인 문제로 빠르게 들어가지 못하거나 떨어지는 경향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로베르토 알로마는요 심판에게 침을 뱉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퇴장을 다한 적이 있어 그래서 이게 인성문제 결격사유로 잡히는 바람에 첫 투표에서 기자들이 야 너 한번 좀 혼나야 돼 하면서 75%가 안된 거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야 이제 니 한번 혼났지 앞으로 그러지마 하면서 다음에 입성시켜줘 병주고 약전 거야 그리고 이제 피트 로즈 이 사람은요 통산 안타 역대 1위인데 못 들어갔어요 그 이유인죠 그 이제 플레잉 코치 이런 식으로 은퇴를 했거든요 그래서 감독 시절에 승부조작 혐의를 드러나가지고 이 승부조작으로 인해서 야구계 사이에 연구 제명이 돼버려요 제명 됐으니 뭐 후보 자격이 있겠어요 음 후보 자격도 당연히 상실하게 되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커트 실링 음 그래서 피트 로즈는요 사실 명예의 전당 그 후보에 들어가기까지 그 유예기간이 남아있었는데 그 유예기간 또 끝나기도 전에 상시된 거야 그리고 다음 이제 커트실리 이 사람은요 정치 성향이 그 공화당 성향인 거 알죠 그래가지고 극보수적인 정치 성향 이거 자기 맨날 떠들고 다니죠 그리고 그 심지어 이 사람은 ESPN 해설위원으로도 활동을 했었는데 각종 망원들 뭐 인종차별 뭐 성차별 뭐 등등 각종 이런 망원으로 인해서 구설수에 올랐어요 그 자기 사업도 망했어 38스튜디오 그 자기 그 약간 그 게임 관련 산업 상업하고 있었는데 그 사업도 망했고 그리고 그 선수 시절 씹는 담배 그거로 인해서 구강함도 알았었죠 지금도 있나 완치 안 됐나 어쨌든 그래서 실링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무려 9번의 투표를 실패를 했어요 내년이 마지막이야 그리고 이제 베리본즈랑 로저 클레메스는 2007년에 미첼리포트에서 유력 용의자로 그 약물의용 그 유력 용의자로 이제 찍혀가지고 투표에 여태까지 9번 실패했을 역시 내년이 마지막이야 로저 메리스 이 사람은 그 베이브루스가 원래 단일 시즌 65런 기록을 갖고 있었는데 로저 메리스가 61런으로 이 기록을 깼었어요 그런데 누적 기록이 부족해서 15수까지 가서도 43.1% 밖에 못 받아서 탈락했어요 근데 그리고 또 이제 예외로 야수들 중에서 타격이 모자라는데 수비가 그 엄청나게 좋아가지고 수비능력을 인정받아서 들어간 사례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고 자 그래서 2017년까지 그 이제 메이저리그를 거쳐간 은퇴선수들은 무려 17,500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 중에서 투표를 거쳐서 명예의전단까지 갔던 사람은 123명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신인상이 제정된 그 이후 신인상을 받았다가 이제 은퇴까지 한 선수들 중에 117명이 있어요 이 117명 중에서 명예의전단까지 간 사람이 16명 그래도 신인상을 거쳐서 명예의전단까지 간 사람은 13.7% 꽤 많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다 대성 부른 나무는 덩이부터 알아본다 약간 이런 거를 살짝 뒷받침해주는 그런 데이터가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최초의 5인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되게 득표율 짜요 싸이용도 한 번에 못 들어갔어요 싸이용도 한 번에 못 들어갔고 대부분은 경기 이 외적 이미지 문제들 핑계로 기자들 표를 깎았는데 이거는 사실 내가 보기에는 싸이용은요 약간 원래 한 번에 들어갈 수도 있는 성적이었어 그렇다고 하는데 근데 보통 기자들이 이제 표를 깎았다 하면요 보통 그런 경우도 될 수 있어요 대부분은 그 기자들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거야 뭐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각종 기념비적인 물건들 중에서요 일반인들한테 전시되는 그 물건은 한 1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진짜 엄청나게 중요한 물건들은 계속 놔둔다 그래요 근데 중요도가 좀 떨어진다 싶은 물건들은 정기적으로 교체를 시킨대요 한정판으로 그래서 주체해서 버리냐 그건 아니고 또 갖고 있다가 나중에 또 전시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박물관 코너들 중에서 월드시리즈 코너가 있어요 보통 이 월드시리즈 코너들 중에서 이제 직전 시즌 챔피언 팀의 관련 물품들을 따로 전시를 해놓는데 이 칸은 보통 1년 동안만 전시하고 1년이 지나면 새로운 챔피언으로 교체를 해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가지 이색적인 전시품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그 페르난도 타티스가 세인트루이스 카드너스 시절에 썼던 헬멧이 전시가 돼 있어요 이게 왜 전시가 돼 있냐면 1999년 4월에 한이닝 말롬런 두개 일명 한만두를 달성했을 때 썼던 헬멧을 갖다 놓은 거예요 참고로 상대 투수는 박찬호 씨였어요 어쨌든 그 한만두를 달성했던 헬멧 그걸 전시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진 선수가 2018년 월드시리즈 2차전을 선발로 등판했었죠 그때 입었던 99번 저지가 명예의 전당이 있어요 이거는 왜 갔냐면요 월드시리즈에 선발로 등판했던 최초의 한국인 핏줄의 선수라는 이유예요 최초의 코리안 최초의 그러니까 월드시리즈 최초의 코리안 스타팅 피처라는 이유로 니은진 선수의 그 뭐냐 니은진 선수가 입었었던 그 99번 저지가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진 선수의 저지는 거기에 그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일본인 타자 마스 히데키의 55번 저지가 또 이제 전시품이 보관이 돼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요 월드시리즈 MVP를 차지한 최초의 Japanese 라는 이유로 사실 그 전에 우승은 마스자카도 해봤고 2007년 마스자카도 해봤죠 근데 아마 마스자카 같은 경우도 일본인 선발이었기 때문에 아마 전시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하고 어쨌든 니은진 선수의 다저스 시절 저지는 있다 그 최초의 코리안 이라는 그 명목으로 나름의 이거 한국인들 챙겨주는 나름의 그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자랑 자랑스러운 거지 자 그러면 이제 2021년 명예의 전당 투표 결과가 나왔죠 자 이거는 그냥 좀 먹으면서 할게요 어차피 뭐 그렇게 그 그냥 뭐 좀 진지하게 할 그런 얘기는 아닌 결과부터 얘기하면 신규 헌익 선수는 없어요 득표율이 70%를 넘어간 선수 출신 후보들이 이번에 아무도 없어요 아 물론 올해 아직 베테랑위원회가 발표를 한 게 없기 때문에 이 베테랑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누군가 똑 할 가능성은 있어요 어쨌든 올해는 선수 투표로는 아무도 없다 기자자랑 투표는 아무도 없다 득표율 1위였던 커트실링이 285표로 71.1%를 받는데 그쳤어요 근데 작년 70%에 비해서 많이 못 올라갔어 그럼 이들이 왜 못 들어갔냐 음 실례는 아까도 내가 얘기했죠 그 설명이 필요 없는 각종 인성문제로 인해서 사실 은퇴 그 현역일 때도 정치적인 발언을 좀 그 친공화당이다 보니까 정치적인 지지 발언 이런 거를 좀 많이 했었는데요 그 문제는 이 과정에서 너무 많은 구설수에 오른 거야 실링이 그리고 심지어 결국은 그 실링이 언행문제로 인해서 그 ESPN 해설 해설자 자리에서도 잘렸잖아 그건 뭐 못 들어갈만 하죠 음 내년이 마지막 투표인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 자 그리고 2위 베리본즈 베리본즈 득표율 248표로 61.8% 음 그리고 이제 그 내년이 마지막이고요 로저 클램에서도 247표 본즈하고 한 표 차이에요 음 어쨌든 두 사람 모두 득표율은 올라 올르기는 올랐는데 진짜 이만큼 올랐다 역시 내년이 마지막이다 음 근데 이 세 사람에 대해서는요 그럴 수 있어요 그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래 내년이 마지막인데 음 근데 10년 동안 기자들이 그 사람들을 길들이는 거야 음 좀 꼬리 내리기를 음 자존심 내리라고 기자들이 이 후보자들을 길들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수 있어 사실 실링본즈 클램에서 이 세 사람은요 성적만 놓고 보면 그냥 들어가요 근데 네 이런 각종의 문제들로 인해서 못 들어가게 된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4위 4위는 내야수 습관 올랜인데요 52.9% 그래도 작년에 35.3%에서 대폭 상승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 그 진짜 한 막 후보자격 일단 유지해놓고 점점 그 기자들의 지지율이 점점 올라가서 결국은 들어가는 후보들이 꽤 있어요 음 그래서 그래서 자격 유지를 10년까지 해주는 거예요 음 어쨌든 롤렌은 누적 기록이 좀 적은 편이라서 참고로 롤렌은 2005년에 그 당시 다저스에서 있었던 최희섭 코치하고 그 최희섭 코치하고 일루에서 정면 충돌을 한 다음에 그때 최희섭 코치도 아마 잠깐 일시적으로 아마 잠깐 넘어졌다가 일어났는데 그때 롤렌은요 그때 최희섭 코치랑 몸통 박치기 한 다음에 그대로 시즌업 된 적이 있어요 아마 롤렌은 그 2005년 이후로 급격히 네 그 다음에 이제 5위부터는 50%를 못 넣어요 오마비즈켈 오마비즈켈 이 사람도 이번이 네 번째 투표인데 원래 작년에 52.6%를 받았는데 49.1%로 떨어졌어요 그럼 이 사람은 왜 떨어졌느냐 작년에 가정폭력 문제가 걸린 거야 그래가지고 지지율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6위가 빌리와그너 186표를 받았는데 빌리와그너는 임팩트 있는 수상 이력 이런 게 없어요 그 올해 그 당시에는 그냥 구원투수상 릴리버 상 이런 거라고 있었거든요 그런 거 받은 적도 없어 수상 이력 부족 그리고 터드 헬튼 헬튼은 이번이 세 번째 투표인데 작년에 29.2% 받았는데 올해 44.9%로 대북 상승했어요 콜로라도 로키스 프랜차이즈 차원에서는 영구 결번인 게 맞아요 헬튼이 헬튼이 로키스에서는 레전드인데 문제는 로키스에서는 레전드라는 그것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 쿠어스필드에 가면 헬튼만큼은 친다 그래서 헬튼의 성적은 약간 쿠어스필드를 홈으로 쓰면서 쓴 성적 아니냐 약간 거품으로 보는 사람들이 좀 있긴 했어 어쩔 수가 없어요 쿠어스필드에 올라가면 공이 공기저항을 적게 받아요 고지되어 있어가지고 공이 밋밋해져 공의 회전 각도가 회전 수가 밋밋해지고 그러니까 장타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헬트는 그게 문제인 거야 그것만 문제였으면 끝났겠지 그랬으면 득표율이 점점 올라가서 언젠가는 들어갈 수 있어요 콜로라도 로켓스 최초로 명예전당 입성하는 사람이 될 수는 있어 그런데 문제는 헬트는 최근까지 선수 시절 포함해서 지금까지 음주운전이 3번이나 누적이 됐어요 자 그 다음 게리 셰필드 게리 셰필드 이 사람은요 이제 이번 투표가 7수째였어요 작년에 30.5%에서 이번엔 40.6%로 올랐어 근데 셰필드도 미첼리포트 때 그 말코 스캔들 관련 기록을 본인이 시인을 했어요 그래 나 약했다 하고 인정을 했는데 근데 조금은 올라가고 있네 자 그리고 앤디류 존스 앤디류 존스는 2005년에 홈런왕이었던 걸 내가 기억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작년에 19.4%밖에 못 받았는데 이번에 33.9%로 대폭 상승했어요 참고로 앤드류 존스의 통산 WAIRD 블라디미를 게레로보다 좋아요 그래서 아마 최근에 세이버 매트리션 개념이 많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약간 그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10위 제프 켄트 켄트는요 이번이 여덟 번째 투표였어요 작년에 27.5%밖에 못 받았고 올해도 32.4% 자 투표 숫자 투표 횟수가 투표 경력이 얼마 안 되는 후보가 32.4%면 그래도 몇 년 남았잖아 하는데 켄트는 이번이 여덟 번째 투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켄트가 누적격이 부족했던 거는 그래 켄트는 이루수였지 원래 이루수하고 유격수 이런 그 키스톤 키스톤 야수들은 사실 공격적인 스탯은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음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크레이그 비지오가 응 뭐냐 리드오프 홈런 역대 1이잖아요 3천안 타했잖아 근데 크레이그 비지오가 놀라운 거는 이거를 이루수르 뛰고 낸 성적이에요 그래서 비지오 성적 인정해주는 거잖아 그렇고 켄트가 사실 기자들한테 표를 못 받는 이유는요 기자들하고 사이가 진짜 나빴어요 그래서 인성문제로 언론관계가 나빠가지고 아니 지지를 못 받지 그래서 이거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어요 명예전당 가려면 기자들하고 친해야 된다 기자들한테 사바사바 잘해야 된다 말을 잘해야 된다 기자들한테 밉보이는 순간 찍히는 거다 나중에 명예전당 못 간다 그래서 나중에 선수들하고 인터뷰할 때 그래서 선수들 인터뷰도 어떤 식으로 인터뷰하라고 다 교육시켜요 그게 이런 이유가 있어 그렇고 그 다음 이제 10% 넘긴 사람들 11위 메니라미네스는 이번이 몇 번째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이번에 일부러 몇 번째라고 안 쓴 이유가 있어요 아직 몇 번 남았긴 했는데 라미네스는 약물 적발이 두 번이나 걸렸어요 그래서 징계 두 번 받았어요 얘는 징계를 두 번 받았기 때문에 그 아마 아마 들어가 확률은 극히 적을 거야 그렇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냐 세미소사 세미소사가 이번이 9수였어요 근데 68표밖에 못 받았어요 작년에 13.9% 득표율이 올랐다고 좋아할 게 아니고 소사는 내년이 마지막이에요 근데 이제 소사는 부정배틀가 한번 걸린 적이 있어요 약물에서도 그렇게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긴 한데 소사는 일단 부정배틀가 걸린 게 좀 커요 그리고 사실 소사는 팀에서도 팀 동료들하고 사이도 안 좋았고 그래서 언론들하고 사이도 별로 안 좋았다 그래요 그래서 600홈런 타잔데도 득표율이 저거밖에 안 돼요 그렇다고 하고 그 다음에 앤디패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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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디패디는 이 사람은 미첼리포트 때 자진 신고했어요 당시 자진 신고했는데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득표율이 그리 높진 않아요 패티트 하면 사실 포스트 시즌 역대 최다승 투수거든요 커리어의 대부분이 양키스였기 때문에 포스트 시즌에 나갈 일이 많았는데 이 패티트가 포스트 시즌을 특히 잘했어요 정규 시즌에서는 한 2,3선발 정도 하는데 포스트 시즌 가면 1선발이야 그 정도 맡길 수 있는 선수였어 근데 패티트는 하필이면 몰라요 패티트가 만약에 그 약물 복용 사실만 없었다면 약물을 하지 않았다면 그래도 나름 깔끔한 신사였는데 좀 안타까워요 패티트도 진짜 포스트 시즌 통상 성적이 좋아서 그래도 스몰츠처럼 가능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스몰츠도 200승 150세이블 한 그 정도밖에 못했는데 스몰츠가 포스트 시즌 다승 2위거든요 그래서 스몰츠는 한 번에 갔잖아 스몰츠는 한 번에 갔는데 그럼 패티트는 뭐야 패티트는 약물 때문에 글이 된 거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마크벌리가 첫 투표에 들어왔어요 첫 투표 11% 좁죠 근데 사실 마크벌리가 200승 조금 넘겼어요 200승 조금 넘기고 통산 ERA도 한 3점대 중반 정도일 거야 그러니까 벌리 같은 경우는 싸이 영상 받은 시즌이 아마 없을 거예요 누적 스탯 이런 것도 부족하고 그래서 벌리 같은 경우는 내세울 수 있는 게 이밍밖에 없어요 내세울 수 있는 게 이밍밖에 진짜 부상 없이 꾸준하게 던진 것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대신에 벌리는 나중에 이닝 가치가 높아질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나중에 세이버 매트리션 세이버 매트리션을 통해서 좀 가치가 다시 재조명이 되면 그러면 그러면 벌리는 네 아마 어차피 투표는 10번까지니까 그래서 벌리는 조금 지켜볼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일단 그러니까 이게 최소 후보 자격을 유지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게요 후보 자격을 일단 한번 유지를 해보면 그 다음에 또 그 사람한테 표를 안 찍었던 기자들이 다시 한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자들이 한 번에 10명씩밖에 못 찍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같은 경우는 그래 나같은 경우 이번 후보들 중에 차라리 그래 그 약바른 그 약바른 선수자한테 투표 안하고 다른 10명 뽑으면 돼요 다른 10명 뽑다가 어 마크벌리 이 사람 그래도 꾸준히 이닝 많이 던진 투수잖아 이 투수 찍어주고 싶은데 근데 이미 다른 10명을 다 찍어버렸어 그건 못 찍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른 후보들 내가 만약에 찍었던 그동안 열심히 찍고 있었던 10명 중에 이제 일부 인원들이 명예전당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 10년 연안이 다쳐서 자격을 상실해서 내가 그동안 계속 찍고 있었던 인원이 한 7명 6명 정도로 줄어 그렇게 되면 이제 차순위로 그동안 투표를 못했던 벌리 이런 사람들한테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효과를 받아서 그러니까 그 저기 위에서 들어가줘야 될 사람들 빨리빨리 들어가줘야 그 다음 이제 밑에 새로 들어오는 후보들이 또 표를 받을 수 있는 게 생긴다는 거예요 내 논리에 의하면 내 계산에 의하면 그래요 자 그 외에 5% 이상으로 최소 후보 자격은 유지했던 사람들 자 외야수 토리헌터가 있죠 토리헌터 수비 능력 좋은 외야수로 나름 어느 정도 호타 준족도 능력도 보여준 근데 사실 제일 눈에 띄는 건 골드글러브 수상 횟수죠 어쨌든 토리헌터도 꽤 유명한 외야수였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첫 득표는 9.5% 인데 헌터는 조금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바비 아브레유 아브레유 이 사람은 성관이 좋았던 타자예요 어쨌든 그 득표율은 상승하긴 했는데 생각보다 낫다 그리고 이제 팀 허드슨 허드슨은 내 싸이영상 받은 적이 없죠 없을 거 아마 근데 이제 우승한 적은 있지 본인이 우승은 한 적은 있어요 나중에 2014년에 샌프라세스코 자이언츠 가서 우승한 적 있어 어쨌든 허드슨도 첫 투표에서 5.2% 간당간당 턱걸이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5% 미만으로 받았던 사람들 그래도 이번에는 한 번에 탈락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아라미스 라미네스 4표 받고 떨어졌어요 4표 그리고 그 라트로이 호킹스 2표 받고 떨어졌고요 그리고 베리지토 한 표 받았어요 베리지토 한 표 베리지토가 그래도 여기 예비후보까지 들어온 거 나면서 싸이영상을 한 번 받아서 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빵표의 굴욕을 받은 사람들 네 빵표의 굴욕을 받은 사람들 공동 21위 에요 음 자 일단은 AJ 버넷 마이클 커다이어 댄 해런 닉 스위셔 쉐임 빅토리노 그냥 한 번쯤은 이름 들어봤던 사람들 이죠 그 AJ 버넷 광속구 투수 시속 160km 던들 수 있는 그 투수 있었죠 빠르자어 첫 투표에서 빵표로 떨어졌어요 근데 솔직히 버넷은 베켓보다도 임팩트가 더 없긴 했어요 조시 베켓은 그래도 포스트시즌에서 우승이라도 몇 번 시켜봤지 월드 챔피언반지 두개만 갖고 있는 조시 베켓 개인 노이터 게임도 있고 근데 또 떨어졌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그럴 수 있구요 어쨌든 이제 떨어졌고 그 다음에요 그 이제 내년 2022년 투표 돼요 그 아마 한번 관련 뉴스 좀 찾아볼게요 관련 뉴스들을 좀 그 명예의 전당 관련 뉴스들로 그 어쨌든 이번에 그 뭐냐 명예의 전당 또 탈락했고 그리고 이 내년에는요 알렉스 알렉스 로드리게스가 여기에 들어와요 내년에 내년에 그리고 커트실링은 이런 말도 했대요 그 실링이 내년에 이제 한번 남았기 때문에 그 뭐냐 그래서 그 실링은 SNS에서 그 명예의 전당이 헌액될 수 있는 내년 마지막 투표 후보에서 나를 빼달라 몇 차례 구설에 올랐지만 인간이 저지할 수 있는 범위의 실수들이었다 일부 선수들처럼 동료와 밴드를 속이면서 살지는 않았고 범죄 이력도 없다 야구 선수로는 진실한 모습을 보였는데 평생을 속여온 사람들과 같은 취급을 받고 싶지 않다 본즈하고 클레멘스를 향한 약간 대놓고 디스 약간 하도 이제 떨어지니까 어 이제 나 좀 빼줘 인거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댄 헤런 댄 헤런은 이런 말에 남겼다 그러네요 그 댄 헤런은요 그래도 153승하고 올스타도 선정됐던 선수긴 하다 근데 빵표를 얻으니까 헤런이 SNS에서 그 이런 말에 남겼대요 그들은 내가 내년 후보에서 빠진다고 말하겠지 하지만 나는 내년 투표에서 빠지겠다고 스스로 결정했다는 거 알리고 싶다 쩝쩝 그렇구요 하여간 그런 되게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 솔직히 내년에 음 내년에 에이로드가 있단 말이에요 음 이제 그 내년에서 뭐냐 내년에 에이로드가 들어오면 솔직히 내년에도 그 에이로드가 이제 후보에 들어가 있으니까 약간 그런게 있어요 그 기자들이 투표를 생각을 하기에 그 자기들이 생각하기로 자질이 부족한 후보가 있으면요 그냥 나는 차라리 이번에 그 투표에 참가하기 싫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약간 그런 비아냥 되는 그런 기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대 최대 10명까지 찍을 수 있지만 굳이 10명을 다 선택하지 않아도 되거든 한 3명 정도만 투표해도 되고요 그 캔 건익처럼요 아예 그냥 한 명도 선택 안 할 수도 있어요 투표권은 있어 투표권이 있기 때문에 한 명도 선택하지 않더라도 그냥 자기 이름 서명만 쓰고요 어 아무도 안 찍을게 하고 그냥 투표용지 택배 그 우편으로 보내면 돼요 아마 등기로 보내면 되지 응 등기로 보내면 돼 캔 건익처럼 아무도 안 찍고 보내도 돼 근데 캔 건익은 그레그 매덕스가 있었음에도 아무도 안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왜 니는 그러면 왜 아무도 안 찍냐 그렇게 욕해잖아 근데 근데 실제로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나가타도 뭐 본즈 클레멘스 메니라미레스 뭐 이런 그 약바랐던 선수들한테는 찍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빼고 나니까 이게 지금 그 뭔가 어 이 선수는 확실하게 명예전당 갈 정도로 뛰어난 성적을 거뒀어 이런 선수가 거의 안 남아요 지금 현 시점이 그래요 진짜 막 실링 클레멘스 본즈 뭐 이런 사람들 다 빼죠 저기 600홈런 넘긴 세미소사는 이미 저만치 멀어졌으니까 그냥 빼고 음 그 쏟아도 어차피 부정배틀 코르크 썼으니까 그래 빼 그렇게 빼고 그 뭐냐 이번에 실링이 16배 모자랐다고 어쨌든 어쨌든 그런 연유로 아예 막 다른 후보들 까지 그런 약간 그런게 있어 그 비교선상에 있는 다른 후보들이 뭔가 성적으로 비교하기에 좀 뭔가 부족한 선수들인거야 그래서 진짜 차라리 그냥 안 찍고 말아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어쨌든 아 이번에 백지투표 인원이 역대 최다였대요 75% 이번에 기준점이 301표였거든요 음 그리고 그래서 한 명도 찍지 않는 백지투표가 이번에 무려 14장이 나왔대요 종전기록은 2006년에 12장이었어 음 어쨌든 그래서 작년에 대립지타고 레리워커 이 두 명이 헌액이 됐는데 헌액식은 안 열렸거든요 그래서 올해 올해는 그 2001년에 아니 2021년에 아무도 안 뽑혔지만 그래도 헌액식은 열려요 음 헌액식은 뒤늦게 열려 그래서 뒤늦게 열리지만 음 그렇기 때문에 올해의 헌액식에는 지타하고 워커만 나와요 더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베테랑위원회가 올해 열리면 베테랑위원회 심사가 올해 있으면 가는 거고 뭐 아니면 뭐 더 없겠죠 그걸로 끝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그냥 솔직히 그래 이번에 이번에 그렇게 진짜 아무도 찍지 않은 사람이 백지가 14장이나 있었다는 게 솔직히 좀 소름이다 어 백지만 백지만 그 그 그래서 솔직히 진짜 그 이번에 그 소름 돋는데 그래서 이번에 그 헌액자 목록 보면요 그래서 투표로 입성한 사람들 최초의 5인이 타이커 호너스 와그너 베이브루스 크리스틴 매튜스 월터 존슨 이 5명 이에요 이 사람들 최초의 5인을 제외하고는 그 싸이영이 그 다음에 들어가요 싸이영이 그 다음에 두 번째 투표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1939년에 류개릭이 그 유예기간을 면제받아요 유예기간 면제뿐만 아니라 얘 무투표 입성이에요 1939년에 음 무투표 입성 그 그 다음에 좀 더 내려가서 한동안 막 압도적인 지지율을 받고 입성을 그러니까 90% 이상 받은 사람이 한동안 안 나와요 한동안 안 나오다가 그 해리 헬먼 12번이나 거쳐서 받아요 그러니까 해리 헬먼은 왜 12번이나 투표를 갔냐면요 그 20대까지는 그 20대까지는 진짜 뛰어났는데 30대때 성적이 너무 안좋아가지고 그래서 계속 떨어졌어요 그런데 계속 명예전당 떨어지고 있다가 50대에 암으로 유절한거야 그러니까 그 뭐냐 선배인 그 선배겸 그 선배감독인 타이콥이 그 광고를 내요 해리 헬먼을 명예전당으로 사비로 광고를 내요 그리고 명전가요 그런 경우에고 조 디마지오도 4번만 해갔고요 디마지오도 4번만 해갔으면 한 번에 가기 힘들다는 거지 그리고 다저스의 네지벤스라는 사람이 명예전당 갔는데 이 사람은 16번이나 투표였어요 왜냐면 이때는 15번 제한 규정이 없었을 때야 그리고 개비하트넷 12번 걸려서 갔고요 그 다음에 바펠러 최초의 5인 이후에 그 첫 투표 헌액하고 90% 득표를 처음 기록한 사람이 이 바펠러 최초 에요 1962년 2명 2명 다 최초 입성 이에요 그래서 바펠러 는 최초의 5인 이후 처음으로 첫투표 입성 성공 더하기 90% 고 제키 로빈슨 역시 최초의 5인 이후 처음으로 첫투표 헌액 다만 제키 로빈슨 는 흑인 이라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77.5% 기준점 딱 겨우 넘기고 들어갔어요 로빈슨 로빈슨 는 딱 10년 떴거든 그 다음에 이제 1966년에 테드 윌리엄스가 한 번에 93% 받고 들어와요 그 다음에 1969년에 스탠뮤지얼이 역시 한 번에 들어와요 그 다음에 1972년 샌디코펙스 한 번에 가요 그 다음에 1972년 역시 요기베라가 두 번 두 번 걸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973년에 워렌스판이 한 번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로베르토 클레멘트가 이때 한 번에 들어가는데 워렌스판은 유예기간 5년 거치고 들어온 투표 처음으로 첫 투표 입성을 한 거지만 로베르토 클레멘트는 그 구호활동 하러 가다가 그 비행기 사고로 죽었었기 때문에 그 유예기간을 특별히 면제해줘요 근데 흑인이라서 그랬나 투표는 하더라 음 그 다음에 1974년에는 미키멘틀이 첫 투표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1977년에 어니뱅크스가 첫 투표에 한 번에 들어가 1979년에 윌리 메이스가 첫 투표 한 번에 94.68%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1980년에 알칼라인이 역시 한 번에 들어가요 그리고 1981년 밥 깁슨이 한 번에 들어가 1982년 핸크 에런이 97.83%로 한 번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역시 프랭크 로빈슨이 한 번에 들어가요 프랭크 로빈슨은 선수로 들어가요 1983년엔 브룩스 로빈슨이 한 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1984년에 열 번이나 걸리기는 했지만 넌 드라이스데일이 다저스 출신 그 유명한 사람 있죠 들어가고 그 다음에 1985년에는요 루 브럭이 한 번에 들어가요 그리고 또 호이스 윌할름이라는 구원투수가 있는데요 그 구원투수인데 너클볼러예요 너클볼투수면서 구원투수고 그리고 150승 미만인데 중간개투인데 최초로 들어간 거야 그 다음에 1986년에는 윌리 맥코비가 한 번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음 뭐냐 1987년에 캣피시 헌터라는 캣피시 헌터라는 선수가 명예전당에 세 번 도전해서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소속팀을 고르지 않았어요 현역 시절에는 오클랜 에셀렉틱스랑 뉴욕 양키스에서 뛰었는데 그 에이스에서는 퍼펙트 게임 한 번 찍고 싸이 영상 한 번 받아요 근데 자기는 에셀렉틱스와 양키스 두 팀에서의 기록이 모두 소중하다 해서 팀 노고가 없는 모자를 쓴 모습이 그 처음으로 들어갔어요 다만 프리머리 팀은 에셀렉틱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속팀을 안 골랐어요 최초의 사례고 그 다음에 1988년에 윌리 스타젤 한 번에 들어가고 1989년에 쟈니 벤치아우 칼리아 스트램스키 한 번에 들어가고 1990년에 진파마랑 조모건이 한 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1991년 로드 커류가 한 번에 들어가 그리고 1992년 그 유명한 탐시버가 처음 들어가요 탐시버는 98.84% 득표율 나중에 누군가 나오기 전까지는 득표율 1위였고 그 탐시버는 지금까지도 최다 득표 수예요 그리고 1993년에 레디 잭슨이 한 번에 들어가고 1994년에 스티브 칼튼이 한 번에 들어가요 1995년 마이크 슈미트가 한 번에 들어가고 1997년에 너클볼 투수 필 니크로가 5번 걸려서 들어가요 그 다음에 1999년 그 유명한 놀란 라이언이 98.79%로 한 번에 들어가고 같은 해 조지 브랫이 98.79%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역시 같은 해 로빈 윤튜트가 한 번에 들어가요 그 다음 2001년엔 데이브 윈필드가 한 번에 들어가고 커비 퍼켓이 한 번에 들어가요 2002년에 아지 스미스가 한 번에 들어가고 2003년에 에디 머레이가 한 번에 들어가죠 그리고 2004년에는 박병호 선수 미네소타 테니스 있을 때 감독이었던 폴 몰리터 전 감독이 이때 한 번에 들어가고 그리고 2004년에 역시 선발하고 마무리를 둘 다 해봤던 데니스 에커슬리가 한 번에 들어가요 2005년에 웨이드 보그스 한 번에 들어가고 그리고 2006년에 브루스 수터가 무려 13번만에 들어가네 그리고 2007년에 칼립켄 주니어랑 토니 그인이 한 번에 들어가요 2009년에 리키 핸더슨 한 번에 들어가고 짐 라이스가 이때 15번 딱 컸기 위해 겨우 들어가네 그리고 2011년에 그 아까 얘기했던 로벨터 알로마 심판한테 침 뱉어가지고 한 번 혼나고 그리고 2014년 그레그매덕스가 한 번에 들어가요 음 음 음 음 그 그레그매덕스가 한 번에 들어가고 그 탐글래빈이 한 번에 들어가고 프랭크 토마스가 한 번에 들어가요 자 그런데 그레그매덕스 역시 그 프리머팀은 브레이브스인데 그 본인이 커리어를 제일 많이 보낸 컵스하고 전성기를 보냈던 브레이브스 그 시절 모두 자식이 소중하다 해서 역시 매덕스도 그 어떤 팀도 선택하지 않고 중립으로 들어가요 2015년에 랜디 존슨 패드로 존스몰츠 이 3명이 한 번에 들어가고 크레그 비지오는 3번 만에 들어가요 그리고 2016년에 캥그리피 주니어가 한 번에 들어갔어요 99.32% 그리고 마이크 피아자가 4번 만에 들어가고 그 2017년에 제프 웨그웰이 무려 7번 만에 들어가고 그 팀 레인스 딱 10번 컷 할 때 들어갔어 그리고 이반 로드리게스 한 번에 들어갔어요 자 2018년에는 취퍼 존스가 한 번에 들어갔고 그리고 블라디미르 게레로 두 번만에 들어갔고 짐톰이 한 번만에 들어갔어요 트래브 오프먼 세 번만에 자 그리고 2019년 마리아노 리베라 사상 첫 만장일치로 들어갔고 그리고 에드가 마르티네스가 10번 만에 딱 컷 해서 들어갔고 이제 2019년에는 좀 의미 있는 입성들이 또 몇 개 있어요 마이크 무신아가 6번만에 들어갔는데 무신아도 오리오스 시절하고 양키스 시절 둘 다 소중하다 해서 중립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로이 할라데이가 이때 그 한 번에 들어갔는데 할라데이는요 나는 살아있을 때 들어간다면 블루제이스 소속으로 가고 싶다 그런데 할라데이의 유족들은 이런 말을 했어요 특정 팀의 선수가 아니라 메이저리그의 할라데이로 기억되고 싶다 해서 그래서 유족들의 의사에 따라서 로이 할라데이도 중립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무신아도 중립으로 들어갔고 2020년에 데릭 지터 한 번에 들어가고 레디워커 열 번째 딱 컷 할 때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쨌든 올해는 일단은 투표를 통해서 들어간 선수는 한 명도 없어요 올해 헌액된 사람 한 명도 없고 지터하고 워커는 헌액식만 오래 해요 작년에 못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베테랑위원회로 들어갔던 또 유명한 사람들 중에는 누가 있냐면요 그 쭉쭉쭉쭉 내려가서 그 좀 많이 내려가야 돼요 그 베테랑위원회에서는 조금 많이 내려가서 그 아 리스미스가 있어요 리스미스가 세이브 역대 3 인데 2019년에 베테랑위원회에 구제를 받아서 들어가요 자 그리고 야구 발전에 공헌한 이후로 헌액된 인물들 이 사람들도 역시 베테랑위원회를 통해서 들어가 이 사람들은요 그 1937년 그 모건 벌켈리 이 사람이 내셔널리그 초대 이사장으로 들어갔고 역시 벤 존슨이 아메리칸 리그 초대 이사장으로 들어갔어요 흠 흠 흠 흠 흠 흠 그 그 1938년에 헨리 채두 채두익 이라는 기자가 야구 기록의 아버지라는 명목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리고 그 그 그 다음에 1939년에 캔디 커밍스 이 사람이 커브볼을 발명을 했기 때문에 그 커브볼의 창시자라는 이야기로 들어갔고 그 그 뭐냐 그 다음에 1944년에 케네소 랜디스 메이저리그 최초 커미셔너라서 들어갔고 자 그리고 이제 이게 그 1953년에는 그 베이브루스를 키웠던 에드바로우 단장이 뽑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1971년에는 뉴욕 매츠 초기 단장인 조지 웨이스 였고 그 다음에 1978년에 레디 맥파일이 단장이었는데 들어간 이유는요 야간 경기를 처음으로 기획했던 사람이에요 그 이제 선수들의 그 이동을 비행기로 하는 거를 또 역시 고안을 했던 사람이고 헬멧의 고안자 였구요 자 그 다음에 1981년에는 커미셔너였던 해피 첸들러가 들어왔는데 이 해피 첸들러가 헌액된 이유는 리그롤리그 선수들한테 메이저리그의 문을 처음 열어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1982년에는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전담 해설력 로스앤젤레스 가였던 빈 스컬리씨가 이때 들어가요 이때 은퇴는 안 했어요 근데 들어갔어 빈 스컬리씨가 들어갔고 그리고 2006년에는요 그 에파맨이라고 그 니그로리그 뉴학 이글스 구단주였어요 원래 남편하고 공동 구단주였는데 그 여성 인권 운동가이기도 했고 그래서 여성헌액자로는 최초로 들어가요 아직도 한 명일거야 여성은 그리고 2008년에는 다저스 초기 구단주였던 월터 오말리가 들어가고 그리고 그 2013년에는 베이브루스랑 루게릭 쌍포가 있던 시절 양케스 구단주였던 제이콥 로버터가 들어가요 그리고 2020년엔 선수노조위원장이었던 마빈밀러가 헌액이 됐는데 헌액식은 아직 안 열렸어요 그리고 니그로리그 출신도 계속해서 꾸준히 뽑아줬었는데 2006년에 한 번에 딱 뽑아주고 그때 이제 이후 이제 역사적으로 편입이 됐기 때문에 여기 이제 넘어가도록 하구요 자 감독으로 입성했던 사람들 그 대표적으로 누구누구들이 있냐면 1966년 케이스 스탠겔 감독이 있어요 양키스의 전성계를 이끌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지 음 그리고 1997년 다저스의 명감독 토미라소다가 이때 들어가요 이때 들어가고 그리고 2014년에는 양키스 레전드 감독이었던 조 토레가 이 감독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의 명감독이었던 바비 컥스가 이때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역시 토니 라루사라는 이 감독이 시카고 화이트삭스 오클랜드 애슬래틱스 세인트루이스 카드너스 이 세 팀 중 어느 한 팀을 고를 수 없다 해서 중립으로 들어가요 뭐 이런 그 사례들이 있죠 어쨌든 그 중립으로 들어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진정하게 그냥 그래 야구 그 리그에서의 인물로 남는거지 팀의 인물로 남는게 아니고 근데 그런 것도 되게 그치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선수 입장에서는 그렇지 뭐 어느 한 팀만 진짜 그냥 자기가 기억이 좋았던 팀을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아무 팀도 선택 안하고 나는 모든 시설이 다 소중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뭐 그렇다고 볼 수 있구요 자 그러면요 일단은 그 오늘 컨텐츠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솔직히 솔직히 아무도 안 뽑힌 거는 좀 살짝 이상하긴 했는데 좀 충격이다 음 그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날씨 아멘